심야 시간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자 서울시가 결국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급도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채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택시 요금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현재 3,800원인 택시 기본 요금을 8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앞당기고 할증 요금을 최대 40%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할증 요금이 40% 상승하면 심야 시간대 기본 요금은 현재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심야 시간 택시 호출비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일단 아니라고 하는 입장인가요? 네, 카카오블루의 경우 호출비가 3,000원 정도인데 이걸 3배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부르기만 해도 내야 되는 호출비는 기본 요금 인상보다 저항감이 더 큽니다. 오른 호출비를 카카오와 택시회사 그리고 택시기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비 인상과 심야 시간대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 난을 요금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가능성을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순한 맛은 뭐냐 탄력 요금 드리고요. 우버식으로 자가용 영업을 아예 허락할 거냐. 그거는 통탄 맛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우버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공급이 늘고 택시 요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의 경기성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우버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 확대는 택시업계 반발이 우려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복잡한 셈법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